그래 레나 엄마 찾았어 엄마 저깄어 아 가자 레나 거기서 뒹굴지마 뒹굴지마 뭔지 모르겠지만 뒹굴지마 에 야 자 오늘 좀 걸렸지 엄마 아빠가 좀 걸렸지 에나 목걸이 하고 다음에 산책 갔다 보자 산책 어 목걸이 자 목걸이 하고 가야지 어디야? 랜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쪽으로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길이 장난 아닌데? 레나야 가자. 엄마 찾으러 가자. 그래 레나야. 엄마 찾았어? 엄마 저기 있어? 가자. 레나. 어, 거기서 내놔. 어, 거기서 내놔. 내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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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쪽에 있구나. 가자. 엄마한테 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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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아따. 아따라.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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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겁이 없어 안녕 여기 한번 와보면 어때? 아니니?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쟤 분명히 우리 주변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애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좀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따르지? 레나 거기서 뒹굴지마 뒹굴지마 뭔지 모르겠지만 뒹굴지마 에? 야 마을 응아 마을 응아를 뒹굴다니 레나 일로와 저쪽으로 가자 레나 아 자식 어? 네 모르겠어 냄새 맡아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가 굉장히 뭐가 변한 거 땅이 땅이 변한 것 같지? 네 응 어떻게 땅이 변할 수가 있지? 이게 어떻게 땅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이게 분명히 이런 식으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길은 조금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도 있어 그래? 진짜 그 집은 굉장히 이렇게 언덕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들어서 가자 가보자 어? 재밌었어? 가야 봐 와우 가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밥 먹어야지 그치?